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익수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절세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20차시에 나누어서 수용이 무엇인지부터 절세플랜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감면까지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수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공익수용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협의치득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써 토지보상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수용 절차를 가볍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계의 공고 및 열람이 일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보상액이 산정이 되는데 여기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이 되면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고 여기에 보상금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가 왜 공익수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는 수용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토지를 가져가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익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 양도와 똑같다,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지원, 그리고 부득이한 강제수용 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로 감면이나 조세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89년 이전에는 100% 감면이었는데 90년에서 93년 그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인 현금보상부는 이제 10%밖에 안되고 채권보상부는 1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3년 만기 채권은 30%, 5년 만기 채권은 40%인데요. 이것도 일과세기간에 1억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 세목이고 절세플랜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토지보상금에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국가의 양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거액의 가산세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점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면 검토 및 절세플랜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힘들게 일군 자산에 대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